히퍼맨이 돌아왔다 264화 너만을 위한 슈퍼히어로 오? 처음 보는 집인데요? 그니까요 처음 보는 집인데 누가 봐도 애 키우는 집이에요 거실에 폭신폭신하게 깔려있죠 오 좀 큰 아인가? 어 그림도 있고 어? 어머 키가 진짜 크시다 와 몸매가 오 진짜 와 싱크대에서 이렇게 숙이셔 몇 등신이에요? 몇 등신이에요 지금? 10등신? 우와 비율 예술 세상이나 누구시죠? 예 세수도 안하고 요리를 시작하는데 셰프님인가요? 아 아니 식촌물에 콩나물 손질할 정도면 산림 내공이 대단한 분 그렇죠 어머나 세상에 저 근육으로 팔을 푹 씻어요 진짜 농숙하시네 일단 완벽한 분은 아닌 거죠 근데 진짜 누구세요? 누구신가요? 안녕하세요 배우 심지호입니다 1999년 청소년 드라마 학교2로 데뷔 당시 깔끔한 외모와 큰 키로 데뷔와 동시에 큰 인기를 얻었었죠 야 진짜 뭐 혜성처럼 등장했어요 모범생 너무 좋아했어 빨리빨리 승진시켜서 일 나눠줘야지 도시적인 이미지 덕분에 재벌 2세 실장님 역할 많이 맡았던 배우 심지호 씨네요 야 근데 이분이 애 아빠였어요 심지어 둘이네 둘 일어났어요 제일 예쁠 때 같아요 너무 다정한 아빠네요 너무 다정한 아빠네요 너무 다정해 뭐해? 뭐해? 응? 뭐야? 뭘 줄게? 우리 차 새로 끓여놨어 네 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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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린은 거의 99% 저를 닮은 것 같아요 어머 대박 좀 걱정되는 게 먹을 거 너무 밝혀요 너무 잘 먹고 나 시미엘 음식 앞에서 주저함은 없다 그러면 몰이나 뭐 먹을 때 가장 행복하고 먹지 않을 때 가장 속상해지는 나는야 15개월 먹이일이에요 어? 누가 또 왔어? 우와 아 첫째 이안이가 10개월 때부터 말을 했거든요 말을 너무 잘해요 뭐 있으면 설명 뭐 하면 관심이 되게 많고 실패하기에 올라가면 음식이 잘한 거야 근데 이쪽에 지나가면 뭘 꽉한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실패를 계속하면 성공을 할 수 있어 약간 비공개로 결혼을 하기도 했고 사람들이 보면 아니 애 아빠인지 몰랐다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삼촌 같이 다니는 삼촌인 줄 알았다고 얘기도 하는데 저는 와인의 아빠입니다 자 오늘 아침 메뉴는 콩나물국 양파 껍질 대파 뿌리 멸치를 넣고 국물을 끓인대요 뭐 그냥 물 넣고 콩나물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아 수준급 수준급 하 수준급 콩나물국 이행이가 좋아하는 거 맛있게 냈어요 많이 먹어 이행아 또 와보세요 여기 이쪽으로 야 잘 먹네요 편식도 않고 먹이행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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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아버지 여기 앉자 앉으세요. 기도 하나님 우리 기도. 세상에 천자가 기도를 합니다. 어머나 이유식 먹기 전에 기도하는 그 인류는 처음 본 것 같아요. 건강하게 해주세요 오늘 정가운데 아멘. 입맛 따져 입맛 따져 아 줄게. 아 저 신혼가요 아 먹는 걸 너무 좋아하네요. 이현이 이현이 혼자서도 엄청 잘 먹는다 이현아 오빠 봐봐 갓김치 주세요 갓김치 더 줘 응 이현이는 못 먹어요 오빠만 먹을 수 있어요 갓김치 더 줄게요 살살살 떠요 잠깐만 코 살짝 불어서 아유 이현이 착하네 이현이가 빨리 달란다 이현아 아유 그냥 돌격 앞으로는 돌격 앞으로 잘 주고 있어 이현아 아유 동생 잘 먹여주네 기특하다 아이에 올라가 아유 가까이 살고 있네 안 돼 아유 이현아 올라왔어 안 돼 식탁 위에 올라가면 음식이 되는 거야 아유 식탁 위에 올라가는 것들은 접시나 나물들이나 고기들이나 이런 게 올라가는 거야 알겠지? 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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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요? 야 이거 어떡해? 놀랐어요 엄마한테 읽는 거 아니에요? 누구... 아빠... 누구가 뽀뽀했어요? 누구가 뽀뽀했어요? 누구가 뽀뽀했는데? 아빠가 어떤 여자 사람한테 뽀뽀했다? 배우분들은 저럴 때 난처하겠어요 그러네 야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시나요? 끝났다!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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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창고기가 한두근 부르는 솜씨가 아니에요? 오돌레도 잘하네 노래도 잘하네 그렇게... 똑똑하네 여섯 살이... 살아 있어요 이제 따라와요 우와... 살아조요 살아와요 소리 돼 어디서 지금 러시야 끈이야? Lincoln 누가 왔나 보다 눈을 꽃으로 누우세요? 누우세요? 누군지 봐야 되겠어. 어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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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준아.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? 승진이가 놀러 왔나 봐요. 지홍영이랑은 저희가 또 20세기의 활동을 같이 했던 그 시기에서. 99 KBS 연기대상 남자 청소년상. 심지호 군, 김내역 군 축하합니다. 네 축하드립니다. 비슷한 시기에 데뷔 특히 99년도에 활발한 활동을 했었던 두 아빠인데요. 이때부터 친해지셨구나. 축하합니다. 그때 당시에 우연히 스치면서 이렇게 인연이 생겼었는데. 20년이 흘러서 이렇게 연락하게 돼서 봤더니 형도 아이 아빠가 됐고 또 그 아이가 저희 첫째 이한이와 동갑이고. 그래서 아이들끼리 함께 같이 놀고 시간 보내면 좋으니까. 그래서 저희 집에 이렇게 초대를 했습니다. 이름 뭐야? 어... 짐이안. 짐이안? 아이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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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혜리가 아니래요. 이한. 이한이? 어. 이한이. 반가워. 여섯 살이지 이한이? 네. 동갑이야. 심재야. 이엔! 이엘이야 이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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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룡 받나봐요? 이거 카드도 많구나. 이 이거는 카르노타우스랑. 이 이거는 카르노타우스랑 공룡이고. 오. 얘는 뭐야 이름이. 싫어하는. 이 자타공인 공룡박사, 똑승재인데요. 그러한 공룡에 대해서는 따라볼 자가 없었는데. 달라 달라. 오늘 라이벌 만난 것 같은데요? 과연 세계의 라이벌? 이거는 파키퉐팔로우사우루스. 이거는 파키퉐팔로우사우루스. 이거는 벨로키라토르. 아 이거네. 벨로키라토르라고 노래고. 오시레토라고 노래고. 어머머. 얘도 티라노. 얘도 티라노. 얘도 티라노. 아 얜 얜. 알로 알로. 아 알로. 아 이거. 티라노 트리케라. 플래시 오프탈모. 파라살울론. 내가 금융마이 카드 구내줄까? 내 놀이방이에요. 이리 와봐. 이게 다. 이건 뭐야? 티라노다 이건. 난 어떤 공룡이 제일 좋아? 난 메모드. 너 메모드 있니? 어 있어. 어디? 여기 있다. 역시 뭐 공통관심사죠. 아빠 나 신기한 거 보여줄까? 얘 메모드 있어. 승재 메모드 없는데. 우리 승재를 못 구했어. 몇 번 사러 갔다가 실패했어. 공룡메카드로 그냥. 우리 친구잖아. 궁궁 당하자. 알겠어? 보여줘 그거. 쿵쿵 다시. 쿵 해야지. 쿵. 어우. 아퍼아퍼. 쿵. 자. 그래. 됐다. 예. 고마워. 이혜라 이거 무슨 소리야. 아빠가 커피 가는 소리인데. 저리라. 안 졸려요. 커피 가는 소리가 자장가가 됐네. 항상 커피 이렇게. 이 커피. 예전에 닥치고 패밀리라는 드라마 찍을 때. 그 때 바리스타요 가려고 커피 배웠어요. 지금 이게 부쿠아벨이라는 비닐인데 이게 내추럴이거든요 커피 떨어지면 해서 그냥 그대로 약간 발효된 상태에서 주워서 가공하는 게 아니라 이현이가 설명을 잘한다고 했더니 아빠를 닮았네요 참 신기한 것들도 유전이 돼요 내추럴 커피들이 약간 베리 향이 되게 강해요 베리베리 약간 지루해진 것 같은데 와인이랑 커피랑 와인은 비슷해요 내추럴에서 산미가 좀 있을 거예요 아 맛있다 아 근데 이런 커피 되게 오랜만에 마세요 아 그래요? 아 너무 예쁘다 우리 딸도 저 때가 오겠죠 얼마나 조심조심 눕혀야 돼요 또 아 저 기저귀 아shot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